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연재물 도로의 미래입니다. 장벽 중 하나는 전환하는 데 있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장벽 중 하나는 전환하는 데 있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장벽 중 하나는 전환하는 데 있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 어디서 충전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전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워드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충전은 곧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쉐도잉이요? 전기차는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찾는 것은 호환되는 충전기를 찾는 것은 하지만 찾는 것은 호환되는 충전기를 찾는 것은 엉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엉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충전은 운에 맡겨야 했어요. 되는 대로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hit or miss hit or miss 충전소에 갈 때마다요 쉐도잉양 충전기를 꽂는 일은 즉 충전은 곧 빨라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충전기를 꽂는 일은 즉 충전은 곧 빨라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충전기를 꽂는 일은 즉 충전은 곧 빨라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수많은 미국인 운전자들에게 수많은 미국인 운전자들에게 쉐도잉요? 충전기를 뿌려주신 충전기를 신고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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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를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